비교한 상황이고요. 비교한 상황이고요. 여보세요. 이룬아 뭐 해야 해? 뭐하고 있어? 싸인해. 싸인해야 해. 아 진짜? 응. 내가 너한테 이렇게 통화하니까 어때? 나 귀여워? 귀찮다. 귀찮다. 아 그럼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게. 1도 아기 이름 귀여움이. 귀찮냐? 야. 귀찮아. 아니 왜 그러냐? 내가 너 친구 열심히 컴백해가지고 활짝하고 있어서 힘내라고 이렇게 애교 전화 걸고 있는데 뭐야 그게? 그러지 마. 다시 해볼게. 1 더하기 2. 귀용이 2 더하기 2. 그거 하지 마. 아 뭐야. 왜 왜 왜 귀여워. 왜 왜 왜 귀여워. 됐습니다. 이룬아. 지수가 이렇게 전화하면서 애교를 부릴 때가 있어요? 전화를 한 적이 없네요. 전화를 한 적이 없는 적으로. 신화가 아니라. 예예. 비밀병기 그녀라는 프로그램이에요. 아 예 봤어요 한 번. 봤어요? 노래하는 거 봤어요. 왜 봐. 뭐 봤어. 노래하는 거. 해피 버스테이 투 유. 해피 버스테이 투 유. 해피 버스테이 투. 해피 버스테이 투. 해피 버스테이 투. 해피 버스테이 투. 많이 했더라고요. 아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? 아 예. 그 정도였구나. 근데 그때 결과는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셨어요. 마지막으로 그 비밀병기 그녀를 시청자 여러분께 애교로 인사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우 잘한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아우 야. 일단 우리 지수양 플러스 5점 팩트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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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